일하러 가기 전에 친구가 일하는 카페를 가보려 합니다. 여기군요. 예쁘다. 와 여기 주인이 참 재즈를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요. 여기가 커피를 너무나 예쁘게 잘 만드네요. 여기 정말 분위기 좋지 않습니까? 메뉴판도 참 예쁘네요. 어? 코리안 센차? 메뉴판 뒤에 이런 게 써있네요. 이 친구가 이렇게 커피를 잘 타는지 몰랐네요. 사실 그렇게 친한 친구가 아닌데 그냥 한번 와봤거든요. 커피 다 마셨는데 사실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별로 친한 친구가 아니라서 친구랑 얘기하고 이제 일하러 가는 길. 친구랑 얘기하고 이제 일하러 가는 길.